안녕하세요. 세브란스병원 재난의료교육센터 노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감염 대비 개인 보호장비 종류와 원칙, 착다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보호장비 사용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와 제품을 제외하고 일회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만약 재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권고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 처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효과적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보호장비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이 중요합니다. 환자와 접촉 전이나 격리병실 밖에서와 같이 반드시 감염원과 접촉 전에 착용을 해야 하고, 착용 시에는 보호구별 착용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처럼 비말로 전파되는 경우 호흡기 보호구의 밀착 상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한 개인 보호장비에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따라서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제거하도록 탈의 공간을 구분하여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 보호장비를 탈의하면서 감염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벗을 때에는 본인의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보호장비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장화 또는 신발커버 등이 있는데, 호흡기, 눈을 포함한 전신과 옷을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또한 환자의 질환, 감염 경로, 감염노출 상황, 행위나 용도에 맞게 적절한 보호장비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직업안전미 보건구 오샤에 의하면 개인 보호장비의 등급을 가장 보호력이 강한 레벨 A부터, 이번에 코로나19 감염때 착용하는 레벨 D 보호보까지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레벨 A와 B는 주로 사고 현장에 투입되는 초기 반응자들이 주로 있게 되고, 레벨 C부터는 현장 초기 대응자 외에 의료기관에서 초기 대응자, 그리고 레벨 D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이 착용하게 됩니다. 레벨 A 보호복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피부, 눈, 호흡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때 요구되는 완전 밀폐형의 보호복입니다. 보호복 안에 양압시 호흡기, 스쿠바를 함께 착용하고, 내화학 장갑과 장화, 그렇게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레벨 B는 레벨 A와 같이 가장 높은 단계의 호흡기 보호가 필요하지만, 피부 보호 수준은 약간 낮은 상황일 때 착용하는 보호복입니다. 외관상 레벨 A와 유사한 모습으로 보이긴 하지만, 비밀폐형의 내화학복과 내화학 장갑, 장화, 스쿠바 또는 송기용 마스크를 연결하여 착용합니다. 레벨 C 보호복은 호흡 및 피부 보호 기능이 비교적 적게 필요할 때 적용이 되고, 레벨 A나 B와 같이 스쿠바에 의한 호흡이 아닌 필터가 달린 별도의 공기정화기를 통해 호흡기로 전파 가능한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오염된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호흡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공기정화 호흡기와 함께 내화학 장갑, 장화 등이 포함됩니다. 레벨 D 보호복은 유니버설 프리코션으로 호흡기 및 피부 보호 기능이 최소일 때 적용이 됩니다. 기본 전신보호복, 장갑, 마스크 및 안면보호구가 포함됩니다. 감염 환자의 격리 지침은 전파 경로에 따라 접촉, 비말, 공기 매개 주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접촉 감염은 분변, 체액, 혈액 및 상처를 통해 감염원에 직접 접촉하여 감염이 되고, 대표적인 경우는 MRSA, 오엄, 에몰라입니다. 이 경우 가운과 장갑 착용이 필수입니다. 비말 감염은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한 병원체를 함유한 비말 전파로 감염이 됩니다. 매년 유행하는 독감이나 메르스 감염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공기 매개 전염은 공기 속에 떠다니는 5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아주 미세한 미세 입자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결액, 홍영이 대표적이고, 앵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공기 매개 감염의 경우 음압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병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의 경우 접촉 또는 비말로 인해 감염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의료 종사자는 기본적으로 가운, 장갑, 보건용 마스크,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관 삭간, 비침습적 환기, 기관 절개술, 심피소생술, 백환기, 기관지경 시술과 같은 호흡기 감염 질환의 전염 위험이 증가되는 에어로졸 발생 절차의 경우 반드시 앵고 마스크 또는 PAPL과 같은 전동식 호흡보조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 제조되어서 활용이 되겠지만 한국에서는 KF 마스크, 코리아 필터 마스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보이듯이 KF 마스크는 분진 표집 효율에 의해 일반적으로 평균 0.6μm 크기의 입자를 80% 이상 차단하는 KF80을 쓰고, 의료진들은 0.4μm 입자를 94% 또는 99% 정도 차단해주는 KF94 또는 99%를 사용합니다. 앵고 마스크는 0.2μm 크기의 입자를 95% 이상 차단해주는 마스크로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시술이 진행될 때는 필수입니다. 환자 진료 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착용하는 보호복이 결정됩니다. 이 표는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정리한 코로나19 감염대응 상황별 개인 보호구 권장 범위입니다. 선별진료소 의료진, 환자 이송 담당자, 의심환자 병실 출입 및 진료 간호를 하는 의료진은 앵고 마스크, 장갑, 가운, 안면보호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에어로졸이 발생한 시술의 경우 공기정화 호흡기가 필수입니다. 또한 방사선 촬영기사, 검체 채취자, 환경관리인, 사체관리자는 앵고 마스크, 장갑, 더신을 포함한 전신보호복을 차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접촉 전에 개인 보호구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격리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보호복 착탈이 동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입구와 출구의 교체로 인한 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동선을 미리 정하고 격리실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실과 격리실, 후실로 나눠져 있는 구조와 전실에서 차기와 탈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실 공간을 임의로 구분하여 오염을 취소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개인 보호 장비를 차기하고 탈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시작 전 확인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시간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할 경우 화장실을 다녀오기 어려움으로 착용 전 미리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또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한두컵 정도의 물을 마십니다. 차기가 이루어질 공간에 전신거울, 의자, 손소독제, 폐기물통이 놓여 있는지와 위치는 적절한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전신거울이 없는 경우 관찰자의 도움을 받아 차기를 진행합니다. 머리가 긴 경우는 동그랗게 말아 머리를 묶거나 머리망을 이용해 정리합니다. 이때 머리 묶음의 위치가 너무 높으면 후드를 쓰기가 어렵고 너무 낮으면 보호복에 닿을 수 있으므로 중간 높이의 머리를 묶어 정리합니다. 장식이 많은 머리망이나 핀은 보호복에 찍힐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앞머리와 잔머리는 핀을 이용해 정리합니다. 보호복이 찢어져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귀걸이, 반지, 목걸이, 팔찌, 시계 등 안경을 제외한 모든 장신구를 제거합니다. 이때 명찰도 함께 제거하며 주머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꺼내어놓습니다. 제거한 장신구미 소지품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종이컵이나 비닐백을 이용해 보관해 둡니다. 장식이 많은 신발은 보호복을 찢을 수 있고 끈이 있는 경우 풀려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식이나 끈이 있는 신발은 신지 않습니다. 또한 슬리퍼 형태의 신발은 탈의 시 뒤꿈치가 걸려 발이 잘 빠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뒤가 막히고 장식이나 끈이 없으며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신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기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개인 보호장비 기본 보호구 차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물품이 모두 있는지 모두 있다면 불량품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보호복과 장갑이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인지 함께 확인하도록 합니다. 처치 전 손위생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차기 시작 전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가운을 벨쳐 팔부터 넣어 착용합니다. 가운은 비말, 혈액, 체액 등이 침수되지 않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사용해야 하며 팔, 목, 무릎, 가슴 등을 모두 덮을 수 있고 목과 허리 부위를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 뒤에 접착테이프 부분을 붙여 고정합니다. 허리의 끈은 뒤쪽으로 하여 묶어줍니다. 이때 등 부분이 벌어져 노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가운의 아래쪽 부분이 접혀지지 않도록 잘 펴서 착용합니다. 앵고 마스크의 종류는 다양하며 기관에 준비되어 있는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포장을 개봉하여 앵고 마스크를 꺼냅니다. 마스크의 끈이 앞쪽으로 오도록 넘긴 후 한쪽 손을 끈과 마스크 사이에 넣습니다. 마스크를 펼쳐 둥글게 모양을 만든 후 얼굴에 밀착시킵니다. 위쪽 끈은 뒤로 넘겨 귀 위에 아래쪽 끈은 귀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여 끈이 교체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때 머리카락이 마스크 안으로 들어가거나 끈이 꼬이지 않도록 착용합니다. 마스크를 완전히 펴서 콧등과 턱 아래까지 감싸고 코에 밀착 클립을 눌러 얼굴 표면에 완전히 밀착시킵니다. 마스크 착용이 잘 되었는지 스스로 피체크를 시행합니다. 양손으로 마스크를 모두 감싼 후 양압과 음악 밀착도를 모두 확인합니다. 숨을 들이마셨을 때 마스크가 약간 찌그러짐이 있고 반대로 숨을 내쉬었을 때 마스크가 약간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합니다. 안면보호구도 종류가 다양하며 기관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상황에 맞춰 선택해 사용합니다. 고글은 얼굴과 머리에 맞게 착용하며 안경을 쓴 경우 안경 위에 착용합니다. 머리카락이 고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헤어캡을 착용합니다. 이 때 헤어캡 밖으로 머리카락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장갑은 말려 내려오지 않도록 가운 위로 끝까지 펴서 착용합니다. 장갑과 보호복 소매 사이의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착용자의 신원 및 착용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직종, 이름, 차기 시간 등을 기재한 인식표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합니다. 착용을 끝낸 후 거울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착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노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찰자와 함께 한 번 더 착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본 보호구 착용이 완료되었습니다. 탈의 시에는 오염 구역과 비오염 구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바닥에 색깔이 있는 테이프를 붙여 눈에 띄게 구분을 합니다. 비오염 구역에는 탈의된 깨끗한 부분만 닿도록 주의하면서 탈의를 진행합니다. 전신 거울, 손소독제, 폐기물통, 탈의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로 맞추어 세팅합니다. 지금부터 개인 보호장비 기본 보호구 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탈의 시에는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단계가 끝난 후 손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자동 디스펜서를 사용합니다. 이때 디스펜서에 직접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합니다. 자동 디스펜서가 없는 경우 관찰자가 비오염 구역에서 장갑을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뿌려줍니다. 관찰자가 없는 경우 소독티슈를 손소독제 위에 놓고 눌러서 사용합니다. 가운의 겉면을 양손으로 잡고 어깨쪽을 앞으로 잡아당겨 목부분 테이프를 떼어냅니다. 허리 부분도 앞으로 잡아당겨 매듭을 끊어냅니다. 가운의 안쪽이 밖으로 나오도록 뒤집어서 가운을 제거합니다. 이때 장갑을 함께 벗습니다. 다른 사람이 폐기물을 정리하면서 생기는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탈의안 보호복 및 기타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통에 정리하여 넣습니다. 이때 피부나 옷이 폐기물통과 폐기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폐기물이 폐기물통 위로 올라오거나 옆으로 나와 있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허리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헤어캡의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 뒤집어서 제거합니다. 이때 손이 헤어캡의 겉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허리를 숙이고 머리 뒤쪽에 고글끈을 잡고 머리 위로 올려서 제거합니다. 이때 눈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벗는 순간에 눈을 감습니다. 고글이 얼굴에 닿거나 슬리지 않게 앞부분을 잡지 않고 얼굴이나 머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허리를 숙이고 마스크의 아래쪽 끈을 머리 위로 올려서 앞쪽으로 보낸 뒤 위쪽 끈을 머리 위로 올려서 앞으로 당겨 제거합니다. 이때 눈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벗는 순간에 눈을 감습니다. 마스크가 얼굴에 닿거나 쓸리지 않도록 앞면을 잡지 않고 얼굴이나 머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관찰자와 함께 확인하지 못한 오염물질이 있는지 다시 한번 탈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탈의 후 격리 구역을 나올 때는 다시 새로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개인 보호 장비 기본 보호구 착탈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개인 보호 장비 레벨 D 차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개인 보호 장비 키트에 구성품이 모두 있는지 모두 있다면 불량품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보호복과 장갑이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인지 함께 확인하도록 합니다. 탈의 시, 옷깃이 다 생기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의는 하의에 넣고 하의 밑단은 양말 속에 넣어 정리합니다. 처치 전 손위생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착의 시작 전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포장지를 뜯고 보호복을 꺼내어 한번 털어서 보호복을 펼친 다음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신 보호복 형태로 되어 있으며 지퍼가 있는 쪽이 앞쪽입니다. 먼저 지퍼를 내리고 발부터 넣어 보호복을 착용합니다. 넘어지거나 보호복이 찢어질 수 있으므로 앉아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복 착용 시 손과 발이 밖으로 나와야 하며 신발은 벗지 않습니다. 지퍼가 두 개인 경우 위쪽 지퍼만 올려서 착용하며 지퍼는 끝까지 올리지 않고 가슴 정도까지만 올려서 착용합니다. 덧신을 펼치면 긴 부츠 모양이며 매듭끈이 있는 쪽이 뒤꿈치 쪽입니다. 덧신의 좌우는 없으며 보호복 위쪽으로 착용합니다. 매듭은 발목 높이에 탈의시 제거가 쉽도록 리본으로 묶습니다. 또한 매듭을 모두 묶었을 때 바닥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매듭이 바닥에 닿을 경우 밟고 넘어지거나 밟아서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갑은 이중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며 속장갑과 겉장갑은 파손 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다른 색깔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손목 길이가 짧은 쪽이 속장갑 긴 쪽이 겉장갑입니다. 속장갑은 보호복 소매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착용해야 하므로 보호복에 소매를 충분히 올린 후 장갑을 끝까지 올려 착용하고 보호복 소매를 장갑 위로 내립니다. 이때 보호복 안쪽의 장갑, 손목 부분이 말려 내려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속장갑과 보호복 소매 사이의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매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무벤트가 있는 경우 처치 시 편한 손가락에 걸어줍니다. 보호복과 장갑의 경계, 보호복과 더신의 경계가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테이프를 부착합니다. 우선 테이프에 붙어있는 종이의 일부분만 떼어 부착하면서 손목 부위를 모두 감싸줍니다. 탈의 시 제거가 용이하도록 테이프 끝을 2-3cm 정도 접어둡니다. 다른 쪽 손목에도 테이프를 부착합니다. 다리 쪽에 테이프를 부착합니다. 다리 쪽도 손목 부분과 마찬가지로 테이프 끝을 2-3cm 정도 접어둡니다. 도와줍니다. 도와줍니다. ats 앵고 마스크의 종류는 다양하며 기관에 준비되어 있는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포장을 개봉하여 앵고 마스크를 꺼냅니다. 마스크의 끈이 앞쪽으로 오도록 넘긴 후 한쪽 손을 끈과 마스크 사이에 넣습니다. 마스크를 펼쳐 둥글게 모양을 만든 후 얼굴에 밀착시킵니다. 위쪽 끈은 뒤로 넘겨 귀 위에, 아래쪽 끈은 귀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여 끈이 교차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때 머리카락이 마스크 안으로 들어가거나 끈이 꼬이지 않도록 착용합니다. 마스크를 완전히 펴서 콧등과 턱 아래까지 감싸고 코의 밀착 클립을 눌러 얼굴 표면에 완전히 밀착시킵니다. 마스크 착용이 잘 되었는지 스스로 피체크를 시행합니다. 양손으로 마스크를 모두 감싼 후 양압과 음악 밀착도를 모두 확인합니다. 숨을 들이마셨을 때 마스크가 약간 찌그러짐이 있고, 반대로 숨을 내쉬었을 때 마스크가 약간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합니다. 안면 보호구도 종류가 다양하며 기관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상황에 맞춰 선택해 사용합니다. 제품에 따라 보호복에 후드를 착용 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김서림 방지와 긁힘 방지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글은 얼굴과 머리에 맞게 착용하며 안경을 쓴 경우 안경 위에 착용합니다. 머리카락이 고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보호복 뒤에 달린 후드를 고글 위쪽까지 내려오도록 착용합니다. 착용 후 후드 밖으로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보호복 지퍼를 올려 마무리합니다. 이때 고개를 살짝 젖힌 뒤 지퍼를 끝까지 올려줍니다. 보호복이 마스크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퍼의 미세한 틈으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퍼 접개를 적용합니다. 부착 전 보호복의 상체 부분을 편편하게 잡아당겨 접힌 부분이 없도록 합니다. 지퍼 덮개의 양면 테이프를 제거 후 눌러서 부착합니다. 이 때 지퍼 덮개가 마스크에 붙지 않도록 주의해서 부착합니다. 손목 길이가 긴 장갑이 겉장갑입니다. 겉장갑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 시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테이프를 붙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갑이 말려 내려오지 않도록 보호복 위로 끝까지 펴서 착용합니다. 착용자의 신원 및 착용시간을 알 수 있도록 직종, 이름, 착의 시간 등을 기재한 인식표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합니다. 착용을 끝낸 후 거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착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노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찰자와 함께 한번 더 착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탈의 시에는 오염 구역과 비오염 구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바닥에 색깔이 있는 테이프를 붙여 눈에 띄게 구분을 합니다. 비오염 구역에는 탈의된 깨끗한 부분만 닿도록 주의하면서 탈의를 진행합니다. 전신 거울, 손소독제, 폐기물통, 오염 구역 의자, 비오염 구역 의자를 탈의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로 맞추어 세팅합니다. 탈의 중 오염물질이 튀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큰 오염물질은 제거합니다. 전신 거울을 통해 오염물질이 묻었는지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관찰자와 함께 확인합니다. 관찰자에게 일회용 수합이나 병동에 비추되어 있는 소독용 티슈를 건네받아 오염물질을 닦아 냅니다. 탈의 시에는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단계가 끝난 후 손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자동 디스펜서를 사용합니다. 이때 디스펜서에 직접 손을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합니다. 자동 디스펜서가 없는 경우 관찰자가 비오염 구역에서 장갑을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뿌려줍니다. 관찰자가 없는 경우 소독티슈를 손소독제 위에 놓고 눌러서 사용합니다. 가장 접촉이 많았던 겉장갑을 먼저 제거합니다. 먼저 한쪽 손의 장갑을 반대편 손으로 겉면만 잡아 제거한 후 말아서 감싸줍니다. 벗은 쪽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반대쪽 겉장갑의 안쪽으로 집어넣어 뒤집어서 제거합니다. 이때 겉장갑의 겉면과 겉장갑의 겉면이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겉장갑의 겉면이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손 희생을 시행합니다. 먼저 손목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보호복 소매와 속장갑 사이가 벌어져 피부가 노출되거나 보호복이 찢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리 쪽의 테이프도 함께 제거합니다. 다리 쪽의 테이프도 함께 제거합니다. 다리 쪽 테이프 제거 후 덧신의 매듭을 풀어 놓습니다. 매듭끈은 안쪽으로 모아 앞으로 가지런히 정리해 놓습니다. 풀어 놓은 매듭이 B-O형 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손 희생을 시행합니다. 손가락에 걸어두었던 고무밴드를 제거합니다. 보호복 탈의를 위해 전신거울로 확인하며 지퍼 덮개를 제거합니다. 안쪽 손으로 보호복 겉면을 잡고 다른 쪽 손으로 덮개를 제거합니다. 덮개를 제거할 때에는 지퍼가 보이도록 하되 보호복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보호복 안쪽으로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겉면만 잡도록 합니다. 고개를 숙여서 제거할 경우 속부분이 닿아 오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한 손으로 덮개 끝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지퍼를 끝까지 내립니다. 보호복의 안쪽을 잡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합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거울이 없는 경우는 지퍼 라인을 손으로 따라 올라가 지퍼 끝을 찾아서 내립니다. 후두를 벗을 때에는 뒤쪽 부분의 후두 바깥 면을 양손으로 잡고 팔을 조심스럽게 뒤로 넘겨 내립니다. 후두를 뒤로 완전히 내리지 않는 경우 머리에 닿을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이때 속장갑이 머리카락, 이마에 닿거나 팔의 소매 부분이 얼굴 옆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후두를 들어 올리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합니다.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보호복의 겉면만 잡고 안쪽에 밖으로 나오도록 완전히 뒤집어 상체를 탈의합니다. 이때 보호복 안쪽으로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손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 부분도 안쪽이 밖으로 나오도록 뒤집으면서 보호복을 발목 아래까지 최대한 내립니다. 손을 앞으로 나란히 모아 길게 뻗은 후 포물선 모양을 그리며 팔을 올려서 소매를 탈의합니다. 한쪽 손이 빠지지 않은 경우 다른쪽 손으로 살짝 잡아당겨 탈의합니다. 탈의한 보호복이 비오염 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때 보호복을 탈의한 상태에서 오염의자에 앉거나 닿지 않도록 합니다. 손으로 얼굴 또는 몸을 만지거나 손이 옷깃을 스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비오염 구역 의자로 넘어가기 전 벗어놓은 보호복을 정리합니다. 손 희생을 시행합니다. 아직 탈의하지 못한 보호복 다리 부분을 탈의하기 위해 비오염 구역의 의자에 앉습니다. 오염된 보호복이 비오염 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오염 구역 의자를 손으로 짚거나 잡지 않도록 하며 위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찰자에게 요청하도록 합니다. 앉은 상태에서 보호복의 한쪽 다리 부분과 덧신을 동시에 제거하는데 가장 부피가 큰 뒤꿈치 쪽이 제일 먼저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탈의한 다리는 비오염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제거합니다. 보호복 탈의 시에 속장갑이 근무복이나 신발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보호복에서 빠져나온 발을 다시 오염부역 바닥이나 보호복 위에 올려놓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이 폐기물을 정리하면서 생기는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탈의한 보호복 및 기타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 통에 정리하여 넣습니다. 이때 피부나 옷이 폐기물 통과 폐기물을 같이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폐기물이 폐기물 통 위로 올라오거나 옆으로 나와 있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비오염 구역에 고글이나 오염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개를 오염구역 쪽으로 내민 후 고글의 앞부분만 잡고 앞으로 당겨서 제거합니다. 눈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벗는 순간에 눈을 감습니다. 고글 제거시 얼굴에 닿거나 쓸리지 않도록 하며 속장갑이 얼굴이나 머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비오염 구역에 마스크나 오염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개를 오염구역 쪽으로 내민 후 마스크의 앞부분만 잡고 앞으로 최대한 당겨서 제거합니다. 눈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벗는 순간에 눈을 감습니다. 얼굴에 닿거나 쓸리지 않게 앞부분만 잡고 속장갑이 얼굴이나 머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마스크의 끈이 머리에 걸릴 경우 마스크를 앞으로 당겨 한 손으로는 마스크 전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마스크 끈의 연결 부위를 잡습니다. 힘을 주어 끈과 마스크를 분리하고 양쪽으로 손을 벌려 최대한 닿지 않게 마스크를 제거합니다. 손 희생을 시행합니다. 비오염구역에 장갑이나 오염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오염구역 쪽으로 향하게 한 후 겉장갑과 같은 방법으로 속장갑을 제거합니다. 장갑 제거시 상태 속에 손이 가까이 닿아서 오염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벗은 손으로 장갑의 겉면을 만지지 않습니다. 손 희생을 시행합니다. 관찰자와 함께 확인하지 못한 오염물질이 있는지 다시 한번 탈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탈의 후 격리구역을 나올 때는 다시 새로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개인 보호장비 레벨 D 착탈의 과정을 마쳤습니다.